눌렀어? 응 자, 온몸은 물고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아줘요 자, 아빠를 붙여야지 아빠 보여? 응 자,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촬영! 물고기야, 촬영하러 어디? 보여줘요 아, 어디? 자, 한 마리 잡았어요 우와, 은아 아빠 좀 뛰고 줘 자, 지금은 제가 아들하고 같이 이 반도를 사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피라미 한 마리 잡았는데 네 자, 한번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또 피라미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오랜만에 반도를 밀고 저기 동네 근처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오랜만에 반도를 밀고 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 제가 이걸 잡으려면은 카메라를 갖고 찍어야 되는데 자, 누나 이거 건들지 마세요 cial蛋 파하리 형 Brand 자, 많이 없네요. 갑자기 개가와서 수영을 하는거 같다 갑자기 개가와서 수영을 하는거 같다 안녕 날피리 6마리, 거들치 1마리, 거지우렁이 1마리 이렇게 해서 7마리로 끝내겠습니다 더 많이 잡아봐서 뭐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조금 미련이 남는게 저쪽을 못가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온거니까 저쪽에 가면 모래무지 같은게 있어요 그거를 좀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되요 여기가 약간 무리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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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焼け near g- pesking 잡아놓은 고기를 자 여기다가 또 응응 왜 자 여기다가 이제 살려줄건데 응 자 누나 니가 부어볼래? 응 자 어휴 잘 살아라 잘 살지 못 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치워 오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잘 살 것 같아 로나 응 아빠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 지금 막 움직인다 응 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응 멋있지 응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살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도 빨리 못 꺼놨어 응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밤에 또 고양이가 와서 건져 먹을 수도 있겠다 가자 로나 이제 우리도 밥 먹으러 가야지 자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건 해볼게요